도장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? 자 혹시 점심에 도장면 같이 드실 분? 없어요 정성 먹었어요 벌써 다들 시달하시다니 오늘도 겁나게 나는 중국의 여러가지 문화 중에서도 다양한 면이 있는 이 면 문화가 너무 좋다 그 중에서도 이 방 가득 씹히는 도장면의 탄력적인 느낌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벌써 시장에 도착했다 그럼 가입슈! 슬러! 오랜만에 먹는 도장면 너무 기대된다 이 국물 맛과 도장면의 조합이 너무 좋다 라조 요리 라면 맛이 좀 더 풍부해진다 라조 요리 고마워 오메 얼어있는 보물 녹이는 따끈하고 얼큰한 국물이다 너무 바삭하니까 역시 정복음식 꺼바로다 이 조합 나쁘지 않다, 아니 좋다 맞다, 내가 소주니깐 마늘 입은 매울러 오늘도 바보같은 시절하고 말했다 이대로 꺼바로우에 마늘이라도 먹어야겠다 실수가 있어도 인생은 아름다워 이쁘다시야 이쁘다시야, 이쁘다시니깐 아이스크고 자룽더스핀 바이바이 이쁘다시야, 이쁘다시야